잘하려 하면 더 안되나 봐 그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또 널 아프게 했어 널 어쩌니 널 어쩌니 그래도 바보같이 날 사랑한단 말아니 나도 어쩌니 이제 어쩌니 이런 바보 없이 널 어쩌니 서로 눈이 많이 봤다 부수연이의 리액션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걸 바라는지 다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남자이기 때문에 싸우기는 싸우는데 저희는 남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풉니다 10분 있으면 저랑 춘기랑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면 춘기한테 제가 춘기하고 미안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바로바로 속에 쌓인 거 없이 바로바로 풉니다 네 보이슈퍼는 사계절이다 사계절이다 네 이유가 저희가 이제 시즌마다 계절마다 시즌속 하나씩 냈었는데 저희 보이슈퍼가 아주 잘 어울려진다고 생각해서 보이슈퍼는 사계절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보이슈퍼는 영화관 같은 그룹이다 영화관 네 이유가 영화관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. 저희 보이슈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보이슈퍼는 편안함이다. 편안함! 보이슈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보컬굴입니다. 그리고 The Stars 등 8首歌曲. 다음으로 우리 함께欣賞보이슈퍼的美声表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